사람들이 평일에 힘든 이유는 기억이라는 숨바꼭질을 하기 때문이래요. 제안서를 언제까지 작성하기로 했지? 그걸 어디에 뒀더라? 회의는 몇 시였지? 어쩌면 쉼이 필요한 이유는 그 기억의 스위치를 잠시 꺼둘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. 지난 주말 여러분의 삶에 잠시나마 쉼을 주셨나요? 10월 15일 클래식 데이트 강민선입니다. 오늘 전해드릴 곡은 라벨의 곡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기도 하죠. 바로 볼레루입니다. 볼레루는 독특한 리듬을 가진 스페인의 삼박자 춤곡인데요. 라벨의 어머니가 스페인계 사람이었고 스페인에 가까운 피렌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이 라벨이 스페인적 감각에 호감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. 라벨은 1927년에 이 관능적인 에스판니아 춤곡을 그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인 발레의 음악을 만들었는데 당시 발레리나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루비슈타인으로부터 연주를 위한 음악을 의뢰를 받아 작곡한 작품입니다. 또한 볼레루는 18세기에 생겨난 스페인 무곡의 한 형식인 볼레루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작품이기도 한데요. 들어보시면 바로 아 이 곡? 하고 같이 흥얼거리게 되실 것 같아요. 이 곡은 같은 멜로디를 여러 악기들이 번갈아 가면서 연주하는 진행을 따라가면서 들으면 더 재미있답니다. 처음에는 플루트가 꾀꼬리 같은 소리로 멜로디를 소개하면 그 다음에는 클라리넷이 감미롭게 같은 멜로디를 연주하고 바수는 이어받아 묵직하게 연주하는 시기죠. 단조로운 리듬의 반복과 함께 점증하는 크레션도의 매력이 큰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벨은 이 작품을 발표하고 난 후 4년이 지난 뒤에 교통사고를 당해 쓰러지게 돼서 더 이상 작품을 쓰지 못했다고 해요.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? 라벨의 볼레루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.